1라운드 1라운드입니다 자, 조만 타격전 찌르기가 있는 태권도고요 자, 돌면서 네 아, 이렇게 좋습니다 자, 닉킥 치고 빠집니다 아, 굉장히 빠른 이킥이었어요 자, 이번엔 2단차기 네, 다시 킥공격, 1,2 이어집니다 두 번, 세 번이 들어갔어요 오오아!!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뒤돌여차기 다시 한번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오오오 경기 마무리됩니다 탑에 꽂혔죠 돌려차기 발차기는 돌려차기입니다 돌려차기 어, 토께 완전히 꽂혔네요 지금 이 킥 들어가는 순간 이 타격이 가운표 선수에게도 분명히 아 오늘 내가 이겼다 뭐 이런 느낌을 100% 줬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태권도 멋있습니다 가운표 선수의 승리입니다 가운표 선수의 스페셜 매치 1라운드 승리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가운표 선수까지 부숴버리더라고요 정말 강한 발차기기 때문에 김한배 선수 아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 시작하자마자 자 바로 이 뒤돌려차기 우선 하운표 선수는 발차기 자기 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완벽합니다 하운표 선수는 이 킥이 소리가 달라요 아 강력합니다 자 로우킥 오 네 오 네 김한배 선수는 조금씩 자기 거리를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오 네 좋은데요 펀치나 타격을 해야지 뒤로 빠지면 바로 하운표 선수의 킥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오 네 하운표 강력한 라이트가 있었습니다 아 좋아요 언제 그 화려한 발차기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자 지금도 순간적인 턴 동작 자기 거를 계속해서 들어가야지 하운표 선수의 킥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뒷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김한별 선수는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들어가야지 자기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김한별 선수는 가드를 올리고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계속 압박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김한별 자 강력하게 계속해서 네 네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자 두 선수 모두 이제 아 좋아요 난타전 우선 김한별 선수가 뒤로 빠지는 순간 킥이 나오거든요 지금처럼 네 오 네 위험했어요 김한별 네 김한별 가드 올리고 자기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허어어어 자 지금 데미지가 크데요 네 맞았어요 지금 자 지금 김한별 선수 다 올렸네요 아 아 근데 이제 김한별 선수의 이 맵집이 또 좋다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아 지금 대단했습니다 야 웬만하면 다운일 텐데 그러죠 버텨내네요 김한별 선수 저도 맞는 순간 넘어가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 네 네 자 김한별이 적극적으로 가고 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결국 이렇게 두 선수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4배 0으로 하은표가 판정승을 가져갔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한 하은표가